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걸 사랑하는 거 너 원래 하고 싶은 이런 거 아니지 않았어? 내가 하고 싶은 게 뭔데?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여보세요? 나 기억 안 나? 나 미희 채미희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잖아 오늘 이상한 일 있었어요 어떤 모르는 여자가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였어요 유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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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사는 게 너무 쉬워 아닌가? 너 진짜 생각을 하고 사는 거니? 다들 어찌나 방어하고 사는지 저기요 성숙 씨 난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부터 반말해줘서 너무 좋더라 난 조성숙 너 이름이 뭐야? 너 이름이 뭐야? 난 김 김용이요 난 김 김용이요 난 김 김용이요 너가 오늘 딱 한을 가야할 때 난 김용이요 난 김용이요 내가 그 사람을 가야할 때